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터 입니다. 인기 모바일 게임 상국 올스타 쿠폰코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상국 올스타의 카페와 공식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셔도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자막에 상국 올스타 최신 쿠폰 번호를 담았구요 또는 영상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자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구독하세요. 자 다음에 왼쪽 위에 프로필 자신이 프로필 선택하시구요 자 프로필 왼쪽에 아 죄송합니다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음 자 복사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복사하기를 선택하시구요 게임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왼쪽 아래 보시면 이벤트를 누르세요 이것은 15레벨이 돼야지 활성화 되는 기능입니다. 자 그리고 기타로 들어가시구요 쿠폰을 교환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참 쉽죠? 이렇게 짧게 인기 게임 상국 올스타 쿠폰 정보 소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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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f help 잔인